여보세요? 어 오빠. 여보세요? 어 오빠.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. 오빠. 나 섹스하고 싶어. 지금 녹음하고 있고요.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왜? 혹시요? 경찰에서 고수장 날아가면 소환회사 밝히시고 꼭 좀 하세요. 수고하세요. 왜요? 왜요라뇨? 왜 그러는 건데요? 그럼 그쪽은 왜 그러세요? 저한테 전화하셔서? 아니 나는 섹스하고 싶어서 그런다니까. 싫으면 말면 되는 거잖아요. 왜 구수하는 건데요? 근데 왜 또 전화까지 또 하세요? 나는 예약인 줄 알고 있는데 죄송하잖아요. 무슨 예약이야? 무슨 예약? 무슨 예약? 무슨 예약? 제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세요?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. 차차 알아가세요. 수고하세요. 왜 수고한다 그러는 건데요? 수고하세요. 열심히 하세요. 왜요? 뭘 열심히 하라.